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짓을 제대로 한다는 일 대학 시절 존경하던 의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평생에 걸쳐 나 때문에 죽은 환자가 한 명이라면 나 때문에 산 환자가 백 명쯤 되어야 그래도 의사짓 제대로 했다고 할 만하다. 그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어 오랫동안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나는 해마다 10월이면 두 분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 중 한 분은 대학 시절 돌아가신 선친이고 다른 한 분은 의대를 갓 졸업하고 의사생활을 할 때 나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다.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방병원마다 응급실을 맡을 의사가 없어서 대학병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사실 인턴 입장에서는 종합병원에서 내내 시달리다가 지방응급실 근무로 한 달 정도 파견을 나가면 마치 휴가를 떠나는 기분이 된다. 종합병원에서 인턴은 먹는 데 걸신, 자는 데 귀신, 일 못하는 등신이라는 삼신 취급을 받지만 지방병원에 파견을 나가면 그야말로 선생님 대접에 절로 어깨가 으쓱거려진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진료능력이다. 인턴이란 문자 그대로 수습의사다. 법적으로 의사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해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기껏해야 감기 환자들 약 처방이나 하고 응급실에서 봉합이나 하는 게 의사로서의 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잡니를 시달린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지방종합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근무를 나가면 기껏해야 다음 날 아침까지 환자가 무사할지 아닐지를 판단해서 무사할 것이라 생각되면 간단한 처치를 해서 입원시키거나 처방을 해서 보내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해당 파트의 전문의를 호출하는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내가 모 지방병원의 응급실에 파견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교통사고 환자가 급히 실려 들어왔다. 환자는 호흡이 가팔랐고 얼굴과 입술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가슴 부위에는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얼른 보기에도 당장 몇 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 보였다. 신출내기 초급 의사였던 나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청진기를 대고 호흡을 측정해본 결과 외상성 기흉이 의심되었다. 이 경우라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가슴에 작은 호스 하나만 집어넣으면 바로 회생할 수 있었다. 나는 일단 간호사에게 빨리 외과 담당 전문의를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환자를 보고 있자니 순간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흉관 삽관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도착하는데 빨라도 20분 정도는 걸린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로 봤을 때 만약 기흉이 맞다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분 안에 사망하게 된다. 기흉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가슴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과정만도 10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방사선 촬영을 포기하고 청진만으로 상태를 판단하고 일단 삽관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조차 없었다. 만약 진단을 제대로 내렸더라도 삽관 능력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초조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순간 대학 시절 흉부외과 강의 시간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던 교수님의 강의가 떠올랐다. 기흉일 경우 삽관할 상황이 안되면 일단 주사바늘이라도 가슴에 찔러넣고 링거줄을 바늘에 연결해서 병에 담그면 우선 급한 위기는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느 의사가 그렇게 해서 기흉 환자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내 속에서는 기흉이 맞든 틀리든 이 환자는 사망 확률이 높다. 설령 기흉이 아니더라도 의사로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우선 바늘로 가슴을 찔러서 공기를 빼내보자. 어차피 그냥 둬도 죽는다라는 절박감과 아니다. 그럴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게다가 나는 인턴이 아닌가? 만약 바늘로 가슴을 찌른 후에 환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사망했을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내가 가슴을 찔러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내 멱살을 잡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평생 의료사고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신세를 망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기흉일 가능성이 크다. 의사라면 죽든 살든 무슨 처치든 해봐야 한다. 아니다. 아직 정맥주사도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 주제에 그런 엄청난 짓을 하다가 잘못되면 나는 끝장이다. 게다가 지금 이 환자는 기흉이 아니고 만약 심장 손상이나 폐손상으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면 오히려 바늘로 찌르는 것이 환자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러니 진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환자는 방사선 촬영을 위해 X선실로 옮겨졌고 그로부터 약 2, 3분 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X선 사진이 막 현상되어 나오는 순간에 호출을 받은 외과의사가 응급실로 들어섰지만 환자는 불과 그 5분 정도의 시간 차이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다음 현상된 X선 사진은 외상성 폐기흉이었다. 늦게 도착한 외과의사는 허탈해하는 내 등을 두드리며 만약 그 순간에 청진만으로 가슴에 바늘을 찔렀다면 설령 그 순간 운 좋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객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은 100명은 죽이게 될 것이라며 위로를 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처치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환자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도 가슴속 앙금으로 남아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나로 인해 살아난 환자를 카운트다운하는 습관이 생겨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환자가 100명은 고사하고 채 10명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년인데 그 사이에 내가 꼭 살릴 수 있는 환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어쨌거나 그 환자가 유명을 달리한 10월 2일은 선친의 기일인 10월 4일과 함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건만 어찌된 일인지 그때의 아픈 기억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며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온다. 고귀한 희생 70일 넘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셨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의과대학의 본과 1학년 과정은 해부학 실습에서 시작한다. 의학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의학 지식도 모두 무용지물이다. 사람의 몸에서 자란 종양을 제거하고 사람의 몸에서 생긴 병을 진단하려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20년 전만 해도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에는 무연고자나 행여병자 혹은 다른 경로로 마련된 해부 실습용 사체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40대 여자분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축기 혈압이 70이었고 얼굴과 결막은 창백했고 팔다리에는 축축하게 땀이 나 있었다. 전형적인 출혈성 쇼크 상태를 의미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환자의 의식은 명료했다. 더욱이 환자의 얼굴에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의 그것과 달리 어떤 말할 수 없는 평온함 같은 것이 있었다. 환자는 힘겹게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부도 상당히 부풀어 있었다. 환자의 중심 정매값은 상당히 낮았으므로 다른 곳에서 대량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엑스레이 사진은 우측 가슴에 상당량의 피가 고인 것을 암시했다. 나는 즉시 흉부외과 팀에게 연락해서 먼저 가슴에 흉관을 삽관해 볼 것을 제안했다. 흉부외과에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불행하게도 삽입된 흉관을 통해 흘러나온 피는 무려 2000cc에 가까웠다. 이것은 심각한 손상이 있음을 의미했다. 흉관을 통해 흘러나온 피가 1000cc를 넘으면 그것은 단순한 출혈이 아니라 심장에 손상을 입었거나 다른 대혈관이 터졌거나 중요한 장기가 파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흉부외과 스태프는 중심 정매값이 낮은 것으로 봐서 심장 손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가슴으로 2000cc나 되는 피가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 길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다행히 보호자가 빨리 연락이 되어서 친오빠 되시는 분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고 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졌다.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40분 정도가 지나서 내게 수술실로 빨리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다. 수술실에 올라가 보니 흉부외과 스태프의 말이 가슴 부분에는 폐가 약간 찢어진 것 외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고 오히려 환자의 좌측 횡경막이 터져 있어 그쪽에서 대량의 피가 가슴으로 역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바로 외과에서 수술을 인계받았다. 나는 레지던트가 복부를 소독액으로 닦는 동안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환자의 혈압이 마취과에서 빠른 속도로 수혈을 하고 있음에도 80에서 9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혈압이 올라가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우선 환자의 명치에서 배꼽 아래까지 길게 절개하고 드러난 복막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러자 배 안에 고여있던 피가 폭포수처럼 솟구쳤다. 그야말로 온 사방이 피바다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졌다. 환자 옆에서 수술을 하던 수술팀의 수술복은 하의까지 금세 피로 물들었다. 대개 외과 의사들은 사람의 몸에서 금방 쏟아진 뜨뜻한 느낌의 피가 수술복을 적시고 속옷까지 스며들어 살아있는 생명의 느낌이 전달되면 차분해진다.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복부를 절개한 다음 석션기로 고인피를 모두 제거했지만 어디선가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장과 대장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고 비장과 좌우측 간을 살펴보았지만 출혈이 되는 곳이 없었다. 출혈이 되는 곳은 장이 아니었다. 장이 대동맥과 연결되는 후복막 쪽에서 피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후복막에서 일어난 출혈. 우리는 최악의 경호를 맞은 것이다. 후복막에는 신장 외에 특별한 장기가 없다. 만약 신장이 손상을 입어 출혈이 되는 것이라면 소변이 피로 물들어 있어야 하는데 소변에는 문제가 없었다. 수술팀들은 의견을 교환했다. 혼자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피가 올라오는 부위를 거주로 누른 다음 다른 스태프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후복막 뒤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 후복막을 열게 되면 거의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지혈이란 어디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후복막을 열게 되면 불어난 피 때문에 출혈 부위를 찾을 확률이 거의 없고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수의 의사들이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닿기로 했다. 인체의 혈액 응고 기능으로 저절로 출혈이 멈추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수술 후 환자의 의식은 곧 돌아왔다. 상태가 나빴으도 불구하고 환자는 응급실에서부터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수술이 끝나고도 금방 의식을 되찾았다. 혈압이 줄고 80 내외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의식이 그렇게 빨리 회복된 것은 기적이었지만 마취할 때 환자의 기관지에 넣었던 인공호흡기는 그대로 유지했다. 만약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응급 조치를 하거나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환자는 상황을 잘 이겨냈다. 중환자실엔 온갖 생명유지장치들과 약물 투입기와 인공호흡기들이 뿜어내는 소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긴박한 대화들이 섞여 그야말로 하루 종일 숨이 막힐 듯이 팽팽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다. 그곳은 또 하루에도 두어 명씩 심장마비가 나기도 하고 즉석에서 심폐소송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바로 가슴이나 복부가 절개되기도 하는 곳이다. 매일매일 누군가가 사망하고 또 누군가가 그 자리로 새로 들어오는 그런 곳에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그 옆에서 드레이노스를 통해 흘러내리는 출혈량을 체크하면서 가슴을 졸였다. 양쪽 경정맥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양은 이미 20파인트를 넘고 있었다. 그 정도 양이면 자기 몸의 혈액의 총량보다도 많은 혈액이 수혈된 셈이다. 환자의 몸은 계속 피를 내보내고 우리는 계속 수혈을 통해 피를 흘려넣으면서 부디 후복막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기적처럼 멈추어주기만을 바랬다. 나는 환자를 중환자실에 옮기고도 몇 번이나 재수술을 시도하고 싶은 충동을 눌러야 했다. 어차피 저렇게 흘러나오는 피라면 이제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텐데 어차피 구할 수 없는 생명이라면 차라리 수술대 위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수술을 시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사실 수술을 시도해서 후복막을 절개하면 무조건 사망할 텐데 굳이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말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고 말했던 다른 스태프의 의견이 훨씬 논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데 의사가 속수무책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그 환자의 내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환자의 오빠 되는 분이 우리 병원 직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인근 시골 마을에서 농화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었다. 목사님은 돌보는 농화들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친자식 같은 눈길로 그들을 보듬고 하나하나 손수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시던 성자 같은 분이라 어지간한 직원들은 이미 그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목사님의 부인도 수화를 가르치는 분이어서 농화들을 위해 텔레비전의 화면 하단에 수화로 통역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던 분이었다. 두 분은 그야말로 천사 같은 분들이었다. 사람은 대개 일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 얼굴에 그에 맞는 나이태가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인지 처음 본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따뜻하고 인자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고를 당한 환자의 사유는 더욱 눈물겨웠다. 그녀는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헐벗고 모자라고 굶주린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해부터 내내 독거노인과 소녀가장들을 돌보면서 남을 위한 헌신을 천명으로 알고 사신 분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티코를 몰고 중풍에 걸려 혼자 사시는 노인을 찾아가다가 맞은편의 차를 피하느라 길 아래 난간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나는 목사님께 환자의 상황을 설명해드렸다. 의학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기도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을 드리자 그 인자하신 노 목사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잠시 후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사님 내외분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거친 두 손을 마주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드레인으로 흘러나오는 출혈량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고 수혈량도 그만큼 늘어났다. 나중에는 수혈량의 과다로 수혈 자체가 불러오는 출혈 반응 때문에 있는 대로 혈소판을 투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병원 내에 있는 신선열이라는 신선열은 모두 투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선열을 구하기 위해 목사님과 병원 직원들 몇 사람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의사도 가족도 환자 스스로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담당 의사로서 환자에게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곧 회복될 것이라는 상투적인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목사님이 면회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제 하느님 곁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차분하게 진실을 말씀하셨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오빠의 말에 고개를 두어 번 힘들게 움직였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에 환자가 필담을 요청했다. 나는 유언을 남기시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들을 중환자실 내로 모두 불렀다. 그런데 인공호흡기가 달린 채 환자가 팔을 움직여 겨우 힘들게 쓴 글자는 시신 기증이라는 네 글자였다. 주변에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 그리고 목사님 내외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네 글자에 담긴 깊은 사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다. 목사님과 부인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뜨거운 감정에 복받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각자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렇게 소망하던 하느님의 나라로 떠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녀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뿐이었다. 외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장기 기증은 불가능했지만 늘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던 소중한 눈은 다른 누군가의 눈이 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여는 소중한 창이 되어주고 있을 것이다. 수술실에서 조심스럽게 각막 추출 작업이 끝나고 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다간 그 숭고한 몸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본인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 해부 실습욕 사체로 기증된 것이다. 목사님 내외와 떠나신 분은 모두 평소 신념에 따라 자신이 사망할 경우 미션 계열의 모 의과대학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시신을 기증받기로 한 의과대학의 앰뷸런스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가시는 분의 몸은 곧 수술실을 나와 영안실 쪽 통로를 거쳐 입구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에 실렀다. 의료진들과 중환자실 식구들, 병원장과 학장 그리고 그쪽 대학의 학장과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원목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녀의 고귀한 몸을 맞아들였다. 곧 앰뷸런스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자신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녀가 세상을 비추던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사명과 신념 사이에서 신념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에 관한 신념은 곧잘 죽음의 형태로 발현되곤 한다. 최근에 단식을 시도했던 지율스님이나 기독교 세력에 맞서는 이슬람의 지와드와 같은 공세적 죽음에서부터 예수의 죽음이나 이차돈의 죽음 같은 수세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죽음은 결과적으로 삶 자체를 신념과 맞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교 간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도 역사적 이슈 앞에서 이루어질 때는 의사의 입장에서 차라리 입장 정리가 쉽다. 예를 들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죽음의 의사의 견해로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행위가 하나의 상징체계를 형성하면서 한 인간의 생명 가치보다는 죽음의 가치가 더 돋보여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신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음과 막바꾸려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다. 어느 지방 종합병원에 파견을 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응급실로 피투성이가 된 환자가 실려왔다. 그는 늘 다니던 산으로 등산을 하던 중에 그를 멧돼지로 오인한 사냥꾼의 총격을 받아 온몸에 산탄이 박혔던 것이다. 수십 발의 탄환은 그의 배와 가슴을 뚫고 후복벽과 신장, 폐등에 박혔고 탄환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압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출혈이 계속되었다. 이럴 때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괜히 어설프게 치료하면서 시간을 끌면 회생 가능성만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의 양팔에 급히 수액을 달고 응급약을 투여한 후 수혈을 시작하면서 앰뷸런스로 환자를 옮겼다. 환자의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나도 외래를 비워둔 채 앰뷸런스 옆자리에 탔고 파견 나온 인턴 선생은 환자 가족과 함께 뒷자리에 탔다.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병원에 준비되어 있던 피라는 피는 모두 실어놓았다.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나는 뒷자리에 있던 인턴 선생에게 10분마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혈액팩이 비면 새로운 수혈팩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집도를 부탁한 스태프를 수배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뒷자리의 보호자가 이렇게 피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고 인턴 선생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다. 무슨 소린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 환자의 양팔에 달린 혈액팩이 비었는데도 인턴 선생이 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 뭐해? 빨리 혈액 교체하지 않고! 인턴 선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요란한 경광등 소리 때문인지 인턴 선생은 계속 링거잉만 바꾸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자리의 문을 열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여자 인턴 선생은 당황한 때문인지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혈액이 들어가야 할 주사관으로 계속 링거잉만 주입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급한 마음에 인턴 선생을 옆으로 밀어내고 수액병을 얼른 혈액팩으로 교체하고 대학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환자 옆을 지켰다. 산탄에 맞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려 이미 피바다가 되어버린 앰뷸런스 안의 모습이 어린 여자 인턴 선생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혈하는 만큼 수혈이 이루어졌고 미리 연락을 받은 대학에서는 우리가 도착할 때쯤 이미 수술 준비까지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는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후배들이 있는 의사 휴게실에 들러 앰뷸런스 안에 인턴 선생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수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험할 뻔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자 후배 하나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형, 그 친구 OOO의 OOO신도예요. 나는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다. 환자의 수혈관에 피 대신 흘러들어가고 있던 식염수가 생각났고 수혈관을 잡고 우물쭈물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인턴 선생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회생을 기도하던 환자 아내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의 뺨에 손을 댔다. 물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자 후배에게 손직업을 한 행위가 정당한 일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빼앗아 든 인턴 선생의 수첩에는 수혈 금지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쓰여있었다.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같아서 진료를 마치고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수혈 논쟁과 군복무 문제와 같은 세속적 주제에서부터 굳이 표현하자면 기독교 원리주의와 같은 그 교파의 교리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에 걸쳐 얘기하고 또 논쟁을 벌였다. 덕분에 나는 그때부터 그 교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우호적이던 비우호적이던 간에 갖게 되었고 그 교파가 벌인 해프닝, 80년대 종말이 온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나 원리주의적인 시각들에 대해 나름대로 그들의 시각에서 일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단이 벌어졌다. 7살 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였다. 수축기 혈압이 80을 오르내리고 맥박수가 120회에 이르는 전형적인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다. 상태가 급하지만 않다면 사전에 CT 촬영을 해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의사의 편의를 위해 CT를 찍고 검사를 하는 동안 환자의 생명은 점점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다. 요즘에는 의료사고의 가능성 때문에 아무리 급박해도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만 만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술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만 있다면 일단 수술부터 하고 보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안절부절못하며 눈물을 흘리던 아이의 부모가 완강하게 수혈을 거부한 것이었다. 수혈의 필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아이의 상황은 1분이 급한데 그들은 펜타스판이라는 수액을 사용해서 수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펜타스판은 고밀도 덱스트란 제재로서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혈관에 투여하면 혈관 내에 수압이 증가해서 혈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른거액이다. 그러나 펜타스판은 출혈이 멈춰진 후 수혈량을 줄이기 위한 제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출혈 중이나 이미 대량의 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오히려 출혈을 조장하거나 혈액을 희석시킴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단에서 교육받은 수혈 시에는 대체제인 펜타스판을 사용해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하려는 지침 자료를 들고 완강하게 수혈을 거부했다. 차라리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수혈을 받아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의 입씨름은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목숨을 해치는 일일 뿐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수혈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술실로 올라갔다. 수술실로 올라가는 중에도 아이의 부모는 절대로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몇 번씩이나 신신당부를 했다. 그들에게는 마치 자식의 생명보다 수혈의 문제가 더 중요한 듯했다. 그러나 수술팀에는 이미 수혈을 시작하기로 무게가 이루어져 있었다. 때문에 아이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이 중앙공급실 무인이송장치를 타고 이미 수술실에 도착해 있었고 내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취과에서는 수혈을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들의 젊은 혈기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를 격리실에 잡아 가두는 일이라도 불사했을지 모른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고 아이의 목에 연결된 굵은 중심 정맥관으로 혈액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아이의 벨을 열었다. 예상대로 우측 간 절반 정도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의 간을 1시간 만에 부분 절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간 절제 부위에서 저절로 흘러내리는 피의 양만 많지 않으면 아이는 회생할 수 있었다. 나는 아이의 우측 옆구리에 드레이노스를 4개 정도 박아둔 채로 수술을 끝내고 복부를 봉합했다. 마취된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량의 출혈이 멈추고 빠른 속도로 수혈이 진행된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술을 체크한 검사에서 아이의 혈액의 수치가 14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출혈만 없으면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수술 부위로 출혈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차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에 수혈을 했던 수혈관을 교체하고 범행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야 했다. 또 아이의 부모가 차트를 볼까봐 차트에 수혈 딱지도 붙이지 않았고 수혈 차트를 이중장부를 만들듯이 따로 만들었다. 이를테면 완전 범죄를 자신하면서 일단 아이를 중환자실로 보냈던 것이다.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나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들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 아이의 간이 파열된 상태에서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다. 만약 과다출혈로 해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혈색소가 감소하면 혈액을 통해 조직의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술 경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부분 간 절제술을 시행하여 출혈이 멈췄지만 현재 간의 절단면에서 작은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 출혈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혈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등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아직도 수혈을 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나는 환자의 친권자로서 의사의 수혈 권유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각서를 받았지만 사실 그 각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아이에게 수혈을 했고 수혈을 해야 할 상황이 또 온다면 역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처신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에게 수혈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만약 환자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수혈 거부를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로서 자기 의사를 아직 표현할 수 없는 아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드레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혈액의 양의 촉각을 곤도세웠다. 수술 후 대개 4대 시간이면 서서히 출혈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드레인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출혈은 수술 후 24시간 동안 거의 계속되었다. 비록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전체 혈액에서 이미 절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정도의 양은 치명적이었다. 더욱이 출혈로 인한 빈혈이 교정되지 않아 혈액의 자연 응고 기능도 약화되었다. 다시 측정한 혈색소 수치가 이번에는 6을 가리켰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은 빨라졌으며 맥박은 110회를 가리켰다. 그렇다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피가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다. 다시 수술을 해도 더 해줄 것이 없었다. 신선한 전열을 3, 4파인트만 수혈해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데 부모가 수혈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실이라면 보호자 출입금지 구역이라 몰래 수혈이 가능하지만 중환자실은 보호자들이 멀리 유리먼 너머로 자주 지켜보는 데다 하루에 4번 면회 시간까지 있어서 설령 유리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혈을 한다면 면회 시간과 면회 시간 사이를 이용해야 한다. 또 링거를 투여하는 수혈관으로 피가 투입되면 수혈관 내에 붉은 혈액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예 수혈관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이의 팔을 벌집을 만들어놔야 한다. 우리는 국립 끝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스테이션에 혈액 봉지를 두고 10cc 주사기에 혈액을 담은 다음 아이의 팔에 달린 링거줄에 슬쩍 주사기를 꽂아 주입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원래 링거관에도 일부 역류된 피가 보임으로 수혈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중간중간에 눈치를 보며 주사기에 피를 담아 아이의 팔에 주사를 했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다른 레지던트가 그 일을 맡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그들이 입구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슬쩍 주사를 하는 식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의 수혈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틀 동안 그런 방식으로 무려 3파인트의 혈액을 수혈할 수 있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이의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다. 녀석은 간의 절반이 날아갔음에도 황달이나 다른 대사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2차 감염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넘긴 다음 씩씩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퇴원하던 날 사단이 생겼다. 아이의 부모가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퇴원비 계산소가 들려있었는데 상세 질로비를 보고 자신의 아이가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을 따지러 온 것이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 병동에 있는 동안 보호자가 차트를 보게 될까 봐 차트에 혈액 점표도 붙이지 않고 따로 이중장부를 만들다시피 하면서 완전 범죄를 했는데 우리의 비밀은 엉뚱하게도 계산소의 치료 내역서에 발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구차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해결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원래 종합병원의 퇴원비 계산소는 수술비, 마취료,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처치료, 약품료와 같은 항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세진료비 계산소는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그 경황 중에 원무과에 내려가서 그 내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원무과 여직원으로부터 보호자가 어떻게 상세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수혈내역까지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컸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문제에 인턴선생이 이번 일에도 개입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턴선생을 찾아가서 아이에 대한 상의를 했고 나는 그 종단의 교우들이 다니는 집회상도가 달라도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인턴선생이 아이의 상황을 알아봤던 것이다. 당시에 그 인턴선생은 병원에서 왕따가 되다시피 해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출입을 하지 못해 우리가 수혈을 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아무래도 수혈을 한 의심이 가니 꼭 상세진료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라고 가르쳐준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인턴선생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요구를 두고 고민을 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가운을 벗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앞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의사 면허를 아예 박탈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다. 나는 우선 당사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의 인턴 수련을 정지시킬 마음에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나는 먼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 자식의 운명까지 부모의 신념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누구든 산보다 죽음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2차 돈의 순교나 천주교 받겠대.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수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처럼 외국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열사들이나 타인의 피를 수혈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당신들의 죽음이 다같이 선택의 문제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이의 삶 혹은 신념이 다른 타인의 삶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식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앰뷸런스의 잔해 때문에 적시의 수혈을 받지 못한 환자는 왜 자네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하나? 그만큼 자네의 신념은 절대적인 것인가?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은 이랬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확신이다. 그것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맹목성이 존재한다. 믿음이란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내 종교를 믿고 있고 믿고 있다는 말은 곧 따른다는 뜻이다.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왜 다른 사람의 죽음에까지 개입하느냐? 라는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을 확신하는 내 관점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아예 믿음 자체를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소수로서 존중받지 못함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수혈의 의미를 이야기하거나 에이즈나 간염 등의 사례를 들어서 수혈 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냥 그 상황에서 죽으면 되지 왜 수혈이 의무가 되는 의사의 길을 택했는가? 만약 그것이 확신이라면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하지 않나? 그녀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애석하게도 우리 교파에는 의사가 거의 없다. 아주 드물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교리에 믿음을 가지고 뒤늦게 입문하게 된 의사가 몇 분 계시지만 그 수가 극히 적다. 더욱이 우리가 수혈을 거부한다고 해서 죽음을 쉽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 다만 수혈을 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수혈 없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거나 그러한 의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선생님 같은 분이 내 담당 의사가 된다면 나는 원하지 않은 수혈 때문에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거나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 속수무책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전통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수혈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은가? 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앓고 있는 희귀병 치료에는 인류 의사들이 매달리면서 백만 명이 넘는 우리들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리도 대수술을 받으면 두렵고 무섭다. 이럴 때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의사가 그나마 수혈을 받지 않고도 최대한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와 배려를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다. 사실 나는 인턴 선생이 가진 종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의사로서 수혈 문제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군복무 문제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다. 그 사람들이 지키려는 원리주의적인 삶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타락한 기성교회에 대한 모범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성서에 쓰여진 피를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그대로 지킬 만큼 소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즉 수혈 문제를 일으킨 만큼 다른 기준도 그만큼 엄격하다는 뜻이다. 나는 그녀의 오류를 그쯤에서 덮어두기로 했다. 그녀가 외과나 내과처럼 수혈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더 이상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같은 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을 개설해서 진료 중이며 교인들이 심각한 외상이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혈액학회의 회원으로서 대체 수혈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로서 수혈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과 맞닥뜨릴 때 의사는 과연 무엇을 먼저 존중해야 할까? 참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